안녕하세요, 머닝입니다. 나 빼고 다 잘 그리는 것 같은 세상에서 나는 왜 못할까?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제 영상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근데 또 너무 많은 정보들을 한 번에 꾸역꾸역 드리면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가끔 보면 진짜 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무지성으로 사용할까요? 프로들이 하니까? 일단 다 이렇게 하니까? 화났냐고요? 아니요, 그냥 억울해요. 근데 정말로 수많은 학생분들을 가르쳤지만 이렇게 의미 없는 십자가 가이드라인을 사용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본인이 그린 가이드라인을 별개로 상관없이 막 그리더라니까요. 친구야, 넌 이거 왜 그렸니? 헤헤, 그냥 가이드라인인데요? 진짜 착하기만 한 학생이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 가이드라인을 그냥 사용하신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꼭 참고해 보세요. 일단 레퍼런스 한 장을 준비합니다. 아니요, 어린 친구의 이목구비가 제 미래보다 뚜렷하네요. 아, 처음에 마인드 세팅부터 합시다. 레퍼런스랑 똑같이 안 그려도 된다, 된다, 된다. 초보자분들이 꼭 레퍼런스와 똑같이 그리겠다는 강박이 있으신데 그냥 즐기는 거에 초점을 맞춥시다. 늘 그렇듯 원을 그려줍니다. 쌤, 원을 왜 그리나요? 이 원의 의미는 그림의 사이즈를 미리 표시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가이드라인 없이 눈부터 그리기 시작을 하면 코, 입, 얼굴, 외곽, 머리카락을 추가하면서 크기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도 있거든요. 작아질 수도 있고요. 스케치북이나 캔버스 안에서 내가 그릴 얼굴 사이즈를 미리 표시하는 거죠. 이 정도 크기로 그려야지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중간에 가이드라인을 그립니다. 약간 기울어져 있으니까 기울게 그릴게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가로라인을 그릴 건데 여기서 스탑. 여기서 가로라인은 뭐 대충 눈 위치를 위한 가이드라인일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반은 맞고 반은 약간 다릅니다. 이거를 본인이 설정을 해야 돼요. 내가 레퍼런스를 보고 눈의 위치를 먼저 표시하고 싶다 하면 그건 눈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아니면 눈썹을 기준으로 잡고 싶다 하면 그건 눈썹의 가이드라인이겠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명확하게 결정을 지어야 해요. 한 가지 더. 그냥 눈. 그냥 눈썹의 위치가 아니라 눈의 가장 윗부분을 위한 라인 혹은 눈썹의 가장 윗부분을 위한 라인 이런 식으로 명확히 설정을 해주세요. 애매하게 가이드라인을 그리게 되면 그릴수록 정신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눈썹의 윗부분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려볼게요. 그냥 윗부분에 대충 가이드라인을 그려주세요. 쌤, 어느 곳에 그리죠? 상관없어요. 눈썹의 위치를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그릴 거거든요. 완벽하려고 손가락을 사용해서 측정하는 그런 건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상하죠? 고작 십자가 하나로 그림을 그린다고요? 절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십자가 하나로 완벽한 얼굴을 그릴 거라는 생각은 패스. 다음은 바로 귀를 표시해주세요. 쌤, 대체 귀를 뜬금없이 어떻게 그리라는 거예요? 그건 바로 눈썹의 가이드라인을 사용할 거예요. 쭉 가이드라인을 그려보면 눈썹 가장 튀어나와 있는 부분보다 약간 아래에 귀 끝부분이 위치합니다. 이런 식으로 옆에 있는 이목구비들을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이드라인이 넘쳐나겠죠? 그리고 귀를 의미로 아래 부분까지 표시를 해주세요. 쌤, 왜 귀 크기를 맘대로 정하시나요? 귀를 기준으로 나머지를 그릴 거기 때문이죠. 그럼 귀를 가이드라인을 쭉 보다 보면 코가 아랫부분에 위치해요. 귀보다 아래에 있는 거죠. 감이 오시나요? 계속 이렇게 비교하면서 그리는 거예요. 눈은 귀를 중간까지 있네요. 턱의 위치는요. 귀 아래를 시작으로 귀 세로 길이보다 약간 길 라인을 표시해줍니다. 전 이렇게 얼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사용해 그래야 헷갈리지 않거든요. 쌤, 이렇게 그리다가도 틀리면요? 그치 당연히 틀리지. 내가 AI니 이건 그냥 가이드라인입니다. 완성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가이드라인을 다 그린 후에 눈, 코, 입을 하나씩 디테일하게 그리면서 레퍼런스와 비교하면서 다시 천천히 맞춰가는 거예요. 초보자분들의 little some 약간 쓸 때 안점이 귀찮아하는 거예요. 조금만 집중해서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쭉 다 그려보세요. 진짜 진짜 핵더러워도 댕지져보내도 돼요. 처음에는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비율을 맞춘다에 집중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위에 깔끔하게 눈, 코, 입을 그리는 거죠. 오늘은 심플하게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방법을 아시니까 도전해볼 만하죠?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 가장 빡쳐서 그림 그냥 던져버리고 싶을 때는 언제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